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솔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솔로 무대를 생각을 해보고 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텐데 아 진짜 보여줘야지 뭔가 이런 마음이랑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